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다인지 사망아? 형과 동생? 헉! 그러면 내가.. 사망 줘야겠네 감사합니다 형 포토 얼마나 보셨어? 포토 아니.. 포토 좀밖에 못 보셨어 아 그래? 와무니가 저거 멀티하러 가는 건가? 멀티? 그럼 못쓰지 또 못쓰지 뭐죠? 이거 뭐야 사막아 이런거 뭐죠? 어 게임하라 사막아 사막아 뭐죠 이거? 사막아 사막아 형이야 아 여기서 가세요 좋은 말한테 가세요 짜증나니까 형 형 팁을 하나 줄게 중앙을 먹어 빨리 아무나 네 머리 위에 오버릇도 안 보이니? 형 중앙을 먹으라고 몰라아 몰라 나는 몰라 나는 모르겠어 중앙에 나와봤어 한 번도 안 나와봤어 집 밖에 나와봐야되겠다 바깥세상 고객 명의식 안돼! 그냥 본진 자원이나 먹어야겠다 걔 같은걸 멀티는 얼어주고 무슨 놈의 멀티야 형 집부터 챙겨 아 그니까 안되겠어 이거는 그래서.. 저 형을 먼저 죽이고 멀티하든지 해야지 안되겠어 각이 안나와 이게 중요성이 이런거야 여러분 저 형을 죽이겠다고? 아 죽이겠다고? 히이이이이이? 전 금시초문인데요? 하하하하하 하하하 아 가만있게 그니까 쟤는 있잖아 간신이야 그냥 내가 볼 때 아 이차 수염 길이 좀 재봐야돼 진짜 어 개간신이야 진짜 예? 뭐가요? 너 왜요 너 왜요 내가? 근데 뭐했는데요? 불어나봅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덜건대 확 쳐들어가버려? 장난이고 갈 경력이 없어요 아까 누령한테 다 쓸려서 막은척했는데 더글링 지금 몇기냐 그거 물탈하고 살모사 쓸데없는거 3마리 키드라이 8마리 내가 누러지고 살 수있어 유닛들을 헝키지마세요 너 많다나 없어요 어떻게 약을 팔아 아아 아니 이건 또 뭐야 마문아 뭐 뭐 집에만 있겠다며 아하씨 마문아 집에만 있겠다며 아 절명타이밍 오시네 불사전 불사전은 또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지 이거야 다 갖고와봐 우와 많은데 진짜? 어 많지 그러면 내가 이정도는 내가 당하겠어? 많은데 나 히드라도 있는데? 들어와봐 괜찮아 괜찮아 할수있어 얘들아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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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게 지워주고요 이거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멈춰서 밖에 나올수가있나 한마디만 잡을래요 그래서 나온 보람이 있다 아 미치겠다 저건 어떻게 잡지? 아 핵심의 멀티였는데 잡으면 존나 썼어 진짜 아 개웃 아 아 아 눈물나 울겠다 저요 라구나 울어? 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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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 저 멀티 좀 먹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허락받고 먹겠습니다 먹어도 되겠습니까? 내가 6시 죽겠어 가방 6시 죽게 내가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대1이야 그냥 내가 볼때는 내가 볼때는 철저히 2대1이야 어 이거는 스테일입니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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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볼때는 2대1 맞아 2대1 맞고 아니 오해예요 호해야 오해 아니 오해 오해 오해라는 얘기 손모가지 날려버리는거지 저 뭐 공격한적이 있습니까 마모님을? 없거든요 한번도 너 억울합니다 저 이러시면 가방이 억울하지 억울해 아 나 울래 억울하면 지금 몸소리친다 내가 막 어쩜 저럴수가 있지? 나한테? 가방아 예? 너 진짜 한번 내가 털어줄게 아 죄송합니다 아 나 공중마스터 간다 죄송합니다 나 공중마스터가 3색 다 섞어서 갈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나 유닛 없다고 아니 유닛이 없는건 니 잘못이지 왜 지금도 없어요 요 넘뭐하드 슉 슉 저거 내가 중앙에서 반문해줄게 자아 오케이 알겠어 조금은 줄여야죠 필터필터하는게 필요한거야 사연님 도직의 쓴맛을 보여주지 이게 뭔데? 뭐야 너 시청자한테 뭐 받은거야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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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있구만 도움받고 그러시는거 아니죠? 도움받고 그러시는거 아니죠? 도움받고 그러시는거 아니죠? 저 형은 그래도 아 이거 귀찮아서 그냥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놔야겠다 그냥 한 번에 다 생산하는게 빠르지 파리 좀 날려야겠다 파리 이게 더 귀찮다 이게 이거 뭐야? 거신 거신 가야지 당연히 그니까 무서워서 세상 못살게 되겠다 그니까 무서워서 세상 못살게 되겠다 그니까 무서워서 세상 못살게 되겠다 어떻게 사람이 저를 수가 있지? 거신을 고방? 그니까 무서워서 세상 못살게 되겠다 그니까 무서워서 세상 못살게 되겠다 진짜 너네 바보다 여기까지 얘기할게 예? 아냐아냐 용용대 그니까 муж Isp 어땟게 잡지? 어떻게 잡냐?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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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개웃기다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형 잡을 수 있네 저거 갈수있네 시청자가 잡을수있다고 알려줬거든 그래서 우리보고 바보로 한거야 저 형이 자아 알아? 선장 가도 가능해 근데 안 잡는거지? 아니면 저? 어음 뻔하지 이리 보자 은한사랑에디좋은사랑 오케이 힘들다 스타 개힘들다 진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하려면 팀플을 했었어야 됐고 우리가 조용히 스타맘은 상관없는데 혼자서 안하고 정치질하니까 입는거야 본인들이 정치질을 개많이 하잖아 정치질을 우회를 다진거지 여보세요 이건 또 뭐야 날파리들아 가랏 희충입니까? 물량으로 조져 잘한다 뭔지 몰라도 잘한다 어 잠깐만잠까봐 불싸져 불싸져 불싸저든 여기서 내 인생에서 아웃 공중유기를 잡을만한 적의 인식 뭐가 있을까 와 저 캐릭 뭐야 저거 근데 싸워볼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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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거시는 공중유기를 못때리잖아 아 그래? 공중유기를 뿌려버려 끊어버려 끊안사랑 얘기죠 아 이거 가면 안되 이거 가면 마무리 끝났다 이거 가면 마무리 끝났다 안돼 끝내지마 하 와아아아 개빡쳐 본인이 끝나셨어요 게임 지금 본인이 끝나셨다고 아니아니 지금 충분해 진짜야 뻥이 아니야 지금 본인이 끝나셨어 보여드려? 끝났어 이정도로 끝나면 안되지 아주 추웠다 불안사랑 얘기 거기 질러님들 어디가세요? 거기 질러님들 어디가세요? 거기 질러님들 어디가세요? 거기 질러님들 어디가세요? 아 죽졌다 거기 질러님들 어디가세요? 불안 멜로디 다시 병력 모아오세요 다시 병력 모아오세요 없어 지금? 지금 쳐들어가서 상관없겠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너한테는 안털려 아! ㅎㅎㅎㅎㅎㅎ 아니 솔직히 너는 아니잖아 훗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죽였다 아아 좋겠네 투타투 재밌구만? 아니 이거는 나를 공격할 마음이 없어서 내가 지는 것 같아 그니까 서로 싸울 마음이 없는 거야 두 분이 지금 그리고 내가 이길 수가 있나 지금 아니고요? 아 왜 그래요 내 상태로 보세요 사망이 지금 둘이 엄청 많을 것 같아 우리 싸울 동안 모아서 뭔 소리야 장난 아닐 것 같아 군단 숙주 열 두 마리를 모아놨다 열 지 아 아 미친 아 이거 어떻게 막아 사망이 사망이 막는데 사망아 우리 이거 동맹각이야 진짜 로지야 너 잘 생각해봐 너 뭘 다 털려 지금 오주라고 지금 이게 이거 뭐 호러같이 생겨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뒤에 촉수 세 개 그만해 그만하고 가 이제 됐잖아 이만하면 그만하고 가 그만해 드럼 죽이지마 나 막았어 나 막았어 사망아 이거는 사망아 동맹하자 사망아 이거는 동맹각이야 이건 진짜 이거는 너 잘 생각해봐 이거는 진짜 동맹이야 동맹 안하고서 이길 수가 없잖아 알겠어 그래야 되겠다 아냐 동맹이 어떻게 동맹을 할 수 있어 너희들 아니 형 지금 두 분이 이때까지 동맹하셨잖아 이씨 아냐 동맹이 무슨 동맹이야 동맹이 아냐 우리 스타에서는 안 치는 것도 동맹으로 치는 거야 그러면 한 명을 끝내야되네 응 누구를 먼저 끝낼까 그럴거면 나 이제 시간을 줘 그래도 병력을 모아놔야지 아까 병력 다 쓰고 가셨잖아요 솔직히 말해 나 병력 없는 거 봤지 못 봤지 당연히 뭘 못 봤 다 쓸어놨으니까 못 봤지 순식간에 없어졌으니까 그거 어떻게 봐 울트라가 몇 긴데 아휴 아휴 아이고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포토짓고 계셨어요 마모냥 많아 유닛? 대고구려 만세 마모냥 많아 유닛? 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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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아 지금 너 나랑 동맹하려면 우리집 와서 털어 어? 그거 왜 털어? 나 지금 우리집 날라가 지금 형 진짜 봐줘 진짜 미안해 내가 내가 잘못했고 봐주라 방송이잖아 봐주라 어 진짜 아니 그래 그 가스는 캐고 있는 거 맞냐? 여러분 저 오늘 저녁 방송 술 마셔서 안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하핳 어떡하네 지금 다음주부터 막내생활해야 되네 한주동안 아 그래 마모냥 막내시키면 안 될 거 아니야 왜? 그럼 뭐가 달라? 생각해봐 그럼 형이 2등이고 마모냥이 2등이고 내가 3등이면 안되겠다 이거는 눈이 구성을 바꿔야겠어 안되겠어 이거는 진짜 진짜 보여줄게 이제 두고 봐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아니 진짜 끝났어 자막이 가스만 한개 남겨놔야겠다 자막이 가스만 한개 남겨놔야겠다 아 왜그래 진짜 나한테 내가 뭔 변수가 어우 야 맵이 넓어졌어 맵이 맵이 본진이 털려가지고 싹 넓어졌어 에이 씨 뭘 꺼내야 되나 우와 와 조금만 하세요 와 저거 뭐 털러 지금이야 눈이 다 털버렸어 아니 아니 지금 나 지금 나 질러 내 말이 있어 하하하하 잤다? 어 지금 질러 내 말이 있어 조금만 하세요 눈이 아 뭐로 저렇게 싸그리 모아놨대 아니 이거 뭐지 머릿수 좀 줄여야겠다 여기 아니 머릿수 좀 줄여야겠다 여기 아니 머릿수가 지금 인구수가 38만 하하하하 왜 줄여야 주니까 어디 있다고 이제 아 마무리야 안 돼야 돼 힘 합치자 더 이상은 우리 끝났어 이제 어 우리끼리 힘 합쳐야 돼 진짜 우리끼리 힘 합쳐 어 말 잘했어 아주 말 잘했고 하하하하 야 뭐야 이거 오버렌드 줄 사서 죽는 거 순서 기다리는 거 아니고 이거는 진짜 그만해 한 번 판단 한 번 해야겠어 이거는 야 우리 판단 한 번 하자 진짜 어 우리 진짜 판단 한 번 하고 진짜 이렇게 모아놨까 하하 진짜 아 갑질해 내가 놀아라고 있다니 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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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되겠네요 차투 안 돼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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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깐 또 이걸 또 interpre지네 어딘 모르는데 어디 또 어찌 또 멍든집 저게 하하 하하하하 나말고 차라리 마무리형은 Böyle 처距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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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Watching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차피 나 지금도 끝낼 수 있어 니가 이러고도 무슨 동맹을 해 이쒸 니가 이러고 무슨 동맹을 하자고 하냐고 삐가 없잖아 이러면 그 누님 저 가스라도 한 개 더 짓게 해주세요 저 가스가 모자랍니다 나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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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도 됩니까? 아 감사합니다 마모라 마모라 셋이 먹을래? 됐어 됐어 안먹어 안먹고 아니 안먹고 됐어 게임 끝났어 딱 가면 내가 딱 봉게 줄게 아니야 조용히 아이 뭐..먹어도 된다면서 죽이는게 어디있습니까 너무해 아니 그냥 가야 먹지 거기까지 갈수있으면 오프라하나 뭐야 대략 기다렸네 너무한거 아냐 어부라다 진짜 너무 게임 못만들어서 그래 반성하세요 이거 나 인정 게임 탓이야 이거 우리가 못하는게 아니에요 진짜 22세기 때 나왔어야 됐어요 지금은 아니야 못만들었네 게임을 진짜 한마디만 가스먹게 해주세요 다섯시정 가겠.. 여섯시정 가겠습니다 나 막..막고 있는적 없었는데 아까 죽어서 충격받았어요 배신당해가지고 저 구경가도 됩니까? 기지 파괴하면 공격 안할게요 배신당해가지고 진짜 처절한 소리 하고있다 진짜 하하하하 아 미친 뮤탄이 계속 나와 뭐야 철새 잃어가는거 같애 뮤탄이 터는게 하하하하 철이 닦였나 뭐야 또 뮤탄 어디갔어 아니 누가 계속 내 드론을 죽이냐 한놈을 파 아니 마문이 질럿이랑 와 이거 또 그새 고명폭격기를 이만큼 만들어놨어 야 쩐다 난 공중만 갈거니까 그렇게 알아 형 내가 보니까 저 마무리하면 먼저 쳐야된다니까 이때가 너는 진짜 너는 쌍룡몰 너 진짜 내가 주소를 알아야래가지고 너 이제 입 터는거를 내가 진짜 언제 한번 진짜 한번 보낼게 너는 어 와 진짜 그냥 박쥐가 아니라 박쥐새끼시네 그냥 어 이 정도면 그냥 어 저보다 승산이 높은 거는 저 빔이에요 저는 아 지금 나는 바깥세상을 구경을 못해봤어 지금 지금 드론만 보내가 없어져 애가 여기 범위사 삼각치대인가봐요 중앙이 외모네 대군주로 오는 거 같은데 야 이 멍청아 이때? 어 그래야 되겠지 대군주 드랍도 되더만 그래요 보자 아 아까 저런 감시군주 뽑았지 아 이제 감시군주 뽑는 거 알았구나 아 몰랐으면 형보고 다크고래라고 할텐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얘 뭐 384를 그어놨네 여기에 컨트롤 연습 한번 아 그래요 건물 여러개 진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연습 안된다 아 한마디 필요한 아 이렇게 하면은 안되는데 뭔소리야 어 방금 뭔 엥? 엄청난 소리가 났는데 뭐지 나 아무것도 없던데 아니 개군주가 한 마리씩 업그레이드되네 전체 업그레이드가 아니구나 어차피 근데 프로토스는 시프트키 누를게 뭐야 어차피 저거잖아 금방금방 짓잖아 아 아 형 마무리 우리 이렇게 살아야돼? 흐허헣 화가 나네 아니 너 이제 정치질 하지마 넌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흐헣 어 이거 뭐 아무 필요가 없다고? 그만 후회한다 너는 지금 나한테 오면 진짜 그냥 개발려 후회한다 했다 한번 오세요 와보세요 아니다아니다아니다 지금 오지마 지금 오지말고 흐허허 미안하네 미안해 미안해 형 지금 아니다 그냥 들어가버려 누리 형 쓴만사 한번 봐야지 좋으시게 내 빠문은 어떻게도 돈이 많이 낫는다 깜짝이야 이게 손이 빨라도 돈이 남을 것 같아 내가 손 느리지마 죽음이 빠를 것 같은데? 손 보다? 흐흠 나 너무 많을텐데 2점 줄여야겠는데 그 좀만 그 야 2점 줄여야겠는데